어? 이거 공지꺼잖아? 내가 갖다 줘야겠다 숲속에서 안 됐지? 미안해 그런데 너희 꽁지네가 어딘지 알아? 꽁지네 집은 저쪽인데 고마워 방금지 물고기 아니야? 어? 근데 꽁지 스카프는 어쨌니? 내 스카프? 어떡해 엄마 지금 가면 안 돼요? 지금은 너무 늦었잖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가보자 내일 우리 다 같이 찾아보자 꽁지야! 짱뚱어야! 너 이거 놓고 갔더라 내 스카프! 고마워 짱뚱어야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고마워 고마워 제가過分까지